오케이! 짜쓰! 하하! 우리 뭐하고? 어린 색깔 상하이수요? 오케이! 하하! 하하! 아 모르는데? 하하하하 나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하하하하 아 잠깐만 우리 반응 보려고 했구나? 이거 암 살 치료 같은데? 하하하하 하하하 잘 찍어줬어요 하하하 이걸 한번 입어보시라고 드릴까요? 아니요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위에 위에 플루토스 넣어 네 플루토스 플루토스 네 이거 하하하하 음악도 한번 재생해보시겠어요? 많이 부탁드려요 저희가 의 노래는 흐흐흐흐흨 암 아 아 의 에 ㅈ 에 암 에 읗 이 읗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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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제품 받은 거예요? 아 우리가 받았어요 노래를 유튜버 유튜버 프로그램을 듣고 맞추시는데 유튜버 프로그램을 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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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려 드릴께요 정답 제이버 제목도 말씀하세요 롤리 발음 확실하게 맞잖아 원래 맞으면 맞는거야 맞춰도 되잖아 맞잖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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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요 정답 오케이 짜쓰 난 딱 듣자마자 알았어 다음 거 근데 첫판 연습 게임 아니야? 아 응 다음 거 갈게요 정답 자이언트의 양아 대기 오 정답 이건 모르겠네 패스 패스 모르잖아 패스하자 모르세요? 나 뭐예요? 들으시면 아실 거 같아 정답 보아 Only One 오 나이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 했으니까 그냥 듣기로 했잖아 아 아니 아 했잖아 근데 심지어 난리가 패스하다 했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다음 곡 넘어갈게요 정답 정답 아하 오렌지 카라멜 짜라빠빠 정답 오렌지 카라멜에 상황이름 했어요? 땡 뭐라고? 정답 오렌지 카라멜 사랑해도 난 몰라 빨간 소녀 땡 정답 과연 소녀? 땡 정답 망토 소녀? 정답 우주 소녀? 동경 소녀? 땡 정답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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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 마법 소녀 참 어려워요 노래에 나와야 돼 마법 소녀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가겠습니다 정답 오 정답 현아 더블파 어? 정답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받는다 너무 많이 받는다 너무 많이 받는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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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거 어? 아 네가 신으로 하나 넘어갔어 몰랐어 여기서 판바다 오케이 아 패스 아 이거 아 까먹었다 했어 까먹었다 했어 참 너무 이기적인거야 이거 가위바위바 이 cucumbers 아 한 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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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 wissen 포기 Omega 티아라 infin L Фу affili 티라락 personne hésitez 너무 damit Q 정답 하나 Q 하나 FX Mystery Q Q Q Q 어? 정답! 정답! 내가 제일 잘 알아? 정답! 웨토리아 C&블리 오! 정답! 지금 현재 안중 선수가 4문제, 한남 선수가 2문제, 이기옥 선수가 4문제로 저 3문제는요? 아니요 4문제 다르다 마지막 5점짜리 갑시다 5점? 다 정점하고 한번 봅시다 마지막 한마디로 어렵몰래 우리 세대 아닌거지? 정답! 요리요리포? 네! 피쿠피쿠 용감한 경찰차 귀여워 댄서요 귀여워 경찰과? 네! 아... 경찰차? 정답! 경찰과 경찰차일걸 나이스! 다음번에 할 경기에 엄청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안 돼? 바로 다음 경기로 갈까요? 주말에 우리 몸에 포스트잇 10개 부서 서로 아 아 아 그러면은 하나님과 서로 이제 누구누구기 있을지 한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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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이마? 잠깐만 얼굴만 들고 있겠네 개 웃길 것 같은데 시작! 아 잠깐만 아 야 거기다 온다 아 나이 사장님이 이긴다 야 진짜 놀러 갈까? 아 진짜 놀러 갈까? 아 진짜 놀러 갈까? 아 헝덩이 룸 들어봐 왜 저거 좀 들어봐 왜 저거 있어? 야 뭐 있나? 1. 대신 1. 대신 2. 대신 저 기권할게요 마지막에 다 사킬 것 같은데 1. 대신 하나 정도랑 안전성이 있는 거죠? 그러면 이제 손을 손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라주기 하자 뭐라주기?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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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, 예, 예 와아, 감사합니다 아니, 그게 사실 그 뒷장이거든요, 뒷장이 메인이어서 어우, 사실 제가 안키는 선수 대장으로 기부할 수 있는 이거 사진은 뭐예요? 네, 사진은 이제 감독님 우리 반응 보려고 했구나, 이거 암 살 시도 같은데 상품 나중에 받으러 갈게요, 2시에 언제요? 2시에 2시는 너무 꽉? 아니, 2시가 아니라 2시에 아, 2시에 갑자기 그 집 살 겁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맞아요, 감독님 사진으로 암 사 갈라 한 거 좀 클락만 했고요 너무 재밌었고 오늘 뭐냐 그냥 1시간 반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재밌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어요 아, 저도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형은 더 하고 싶은 의향도 있고 아, 한번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기회가 또 된다면 형은 더 하고 싶은 의향도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팬분들이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고리지는 거 떠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데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죠 저도 오늘 이렇게 형들이랑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모습으로 찾아 뵐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경기장에 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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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